화이자 2차 백신 맞으러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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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요 예 7월 7일 됐어요 네 가만히 돼 가만히 돼 가만히 된다고 저는 화이자 2차 맞은 지 4시간 됐고요 지금 출근 중인데 1차보다도 팔이 안 아프지롱요 1도 안 아프지롱요 어떠세요 나도 이제 열일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화이자 2차를 맞은 지 12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완전 말짱 공떡입니다 근데 다들 잘 때 좀 아프다고 해서 털은 오늘 먹고 자라고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미용실 갈 거예요 백신 맞은 거는 완전 말짱해요 백신 맞은 거는 완전 말짱해요 오늘 쉬는 날이라 미용실 갈 거예요 백신 맞은 거는 완전 말짱해요 이제 너무 누구도 잘 안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제거까지도 해야 돼요 두개 하는 게 저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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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누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? 와인도 파는데 2차로 와인을 먹을 거니까 현대사회 왜 바빠? 영상 찍느라 김현수한테 먹어보실까요? 와 맛있겠다 아 수가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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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모바일 모바일 오 너무 이쁘다 김현수한테 더 이쁘다 김현수한테 더 이쁘다 아 그래요?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? 아 그럼 이걸로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긴 어딘가요? 여기는 제 새로운 아스팅입니다 이게 벌써 취해가지고 지금 코 파는 뒤에 있는지 귀어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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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